힘들 땐 비타오백만 한 게 없죠 짠 비타오백 비타오백 입는? 힘들 땐 비타오백 힘들 때 비타오백 오늘은 정말 아프다 오늘은 삼계탕? 일본마다 수고싶다 삼계탕이 있나? 일본도? 두리니쿠나? 한국이 두리니쿠나 수프니카인 토속촌이라는 이제 그냥 삼계탕 집으로 갈 겁니다 한국어 간판젤 이니스프레이도 다 한글로 이루어져있고 스타벅스도 스타벅스라고 한글로 저희는 토석촌에 왔습니다. 삼계탕을 먹을 거고 약간 우동? 우동이 있는 그런 집 거고 토석촌이라고 유명한 집이에요. 인삼주 삼계탕 먹기 전에 먹는 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삼주 인삼 딴 거 맛있다. 그래? 맛있어? 깍두기랑 김치도 나왔습니다. 일본 깍두기 있어? 없지? 우로 만든 그런 게 있나?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는데 약간 저린... 다른가? 하얀 스타일이지? 약간 하얀색이지? 하얀색?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나? 고춧가루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본 고춧가루를 시치미라고 하나? 응, 시치미. 시치미. 응, 맞아. 깍두기랑 깍두기랑 깍두기. 네, 그 이치람 먹을 땐 시치미를 약간 좀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고춧가루 많이 드세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 나왔습니다. 도석촌 삼계탕입니다. 맛있어요. 사야 먹으면 방한다, 진짜. 진짜 인생 맛집이다. 인생 맛집. 몸보신. 한국은 여름 되면 더우니까 몸보신을 하거든. 그러니까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는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뜨거운데? 뜨거운 걸 먹고 열을 약간 좀 내린다. 일본은 약간 그런 거 있어? 없어. 콕콕 찍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다. 저희는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배불러요. 배불러요? 네. 사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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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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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요. 많이 먹었어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 먹으러 갈 거예요. 느낌 있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쪽으로 가시죠 카페 베어를 가고 있습니다 베어 카페를 갈 겁니다 저희는 사연은 처음 가보는 곳이겠죠 가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신을 맞은지 4일째 됐는데요. 거의 증상은 없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길이 이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에도 있는데 사야가 한국에는 안 가봤다고 해서 물어봐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